자 1라운드 마이크스! 힘 빼요 힘 보고 보다가 카운터 보다가 카운터 힘 빼고 해야지 힘 빼고 꼬리 조심해 버티 버티 조심해 여유롭게 해줘야 돼 싸움 안 나 그래서 여유롭게 그래 그런 식으로 까먹고 그래 아주 군들면서 상당히 안 맞아 아주 군들었잖아 발 살리고 자 골반 골반 헤드 헤드를 많이 시켰기 때문에 맞은 거예요 절대 잘못이에요 알겠습니까? 화를 먹어요 아 화를 먹는다고 알겠지? 몸 뛰지말고 시간 안가지 절대 안가지 자 2개 가세요 그래 그럴 식으로 해야지 거기서 땅땅 뚱 에이 카운터가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정보되니 오픈 조심 바디까지 아우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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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에 안 맞아 앞에서 건들다가 먼저 슬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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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버하고 라이트 쳐 배 안 본다 투 가리고 투 가리고 투 가리고 레프 바디 투 뻑뻑뻑뻑뻑 다시 에이.. 위까지 머리 좋게 손 뻗어야지 라이트 손 뻗어야지 그렇지 상대보다 낮춰 자세 할라 할라 움직여야지 야 진짜야 또 주다가 에이 손 뻗어야지 에이 슥 에이 슥 배까지 슥 30초 옆구리 아우 손 뻗어야지 올라와요 얼굴까지 딱 에이 뛰어들지마 가들하고 움직여서 에이 그래 앞에서 옆구리 작게 작게 지금 동작이 크니까 두 발 후쿨인지 옆구리 같으면 몸이라도 배 맞았잖아 그래 배 맞았잖아 다시 옆구리 가고 얼굴까지 빵 올라가 에이 크다 크다 움직여야 돼 움직여 살짝살짝해주세요 여기 스톱 야 야 야 비서가 야 야 야 야 야 음 야 야 아 야 야 아 자 준비하고 자 3 2 에이 마포 쳐야지 누나 마포 치는지 올라와야 돼 에이 손 보내줘 손 보내야지 손 보내야지 손 보내야지 손 보내야지 주고 빼고 카운터 손 보내야지 손 보내야지 손 보내야지 다시 움직여줘야지 더 킥 더 킥 더 킥 더 킥 그렇지 다시 옆구리 다시 가고 따라가면 그래 잡아서 올라야지 나이스 쳐 신나 있잖아 신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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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몇 개 던져 더 킥 더 킥 더 킥 에이 100까지 손 보내야지 아 좋아 다시 100까지 100까지 손 보내야지 응 손 보내야지 뚝 아아아 1,2,3,4